지금까지 루트 임팩트가 어떤 일들을 하는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루트 임팩트가 아까 그 다양한 예시로 보여드린 체인지 메이커 유형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저희가 가장 지금까지 집중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는 분들은 소셜벤처의 창업가와 그 동료들, 그 구성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생각했을 때 가장 적극적인 형태로 이런 사회 환경적으로 공헌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분들이 이분들이라고 생각해서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만약에 그들의 일과 삶이 더 지속가능해진다면 점점 더 많은 사회 변화가 만들어질 것이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본인의 일자리로서 진지하게 고려할 수 있겠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각자 생각하시는 소셜벤처의 나름의 정의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다음 예시들을 보면서 어떤 지점에서 조금은 더 이 회사들이 특별해 보이시는지 또 소셜벤처라고 생각되는지 한번 같이 속으로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하나하나 사례를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회사는 마리몬드라는 회사입니다. 마리몬드는 실제로 대학생 때 프로젝트로 시작한 곳인데요. 위안부 할머니분들을 단순히 피해자로 조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누구보다도 용기 있는 여성으로서 또 인권운동가로서 또 평화를 만들어가고 계신 분들로 재조명하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아름다운 꽃의 패턴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 꽃의 패턴을 스마트폰 케이스, 에코백, 티셔츠 등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다양한 제품들에 입히고요. 그것을 소비자들이 구매하면 거기에서 회사의 다양한 비용들을 제거하고 남은 어떤 이익의 한 50% 정도를 다시 위안부 할머니분들을 돕는 비용리 단체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리몬드를 좀 특별하게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줘야 된다, 피해자다, 수혜자다라고 바라보는 어떤 그런 시선과 관점이 있는 것 같은데 마리몬드는 사실 그런 시선과 관점을 조금은 다르게 접근해서 정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단순히 도움을 받는 사람들로서만 정의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분들이 우리 사회를 위해서 더 어떻게 보면 멋진 활동을 해나가고 계신 어떤 분들로 재조명을 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이러한 모든 접근에 공감을 하고 있는 소비자들을 단순히 제품을 구매해서 사용하는 사람의 역할로 한정 짓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소비자들이 그 누구보다도 마리몬드의 팬이 돼서 함께 관련된 이슈를 우리 사회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문제라고 알리는 소비자들의 일종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들로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이 특별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회사는 네오팩트라는 회사예요. 혹시 여러분 주위에 뇌졸중으로 조금 어려움을 겪으셨던 가까운 가족이나 혹시 친척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네오팩트는 그분들의 재활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작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네오팩트는 이제 여기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몇 가지 제품군이 있는데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 글러브가 있고요. 실제로 이제 또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기존의 병원에서 이런 분들이 재활치료를 할 때 만나게 되는 어떤 치료 방법은 사실은 되게 지루하고 좀 오래된 방식들이 많다고 해요. 그런데 재활치료는 병원에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가서 치료를 하는 건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또 반복해서 이제 스스로 계속 많은 횟수를 재활하는 데 시간을 쓰는 것이 좋은데 여러분들도 공부가 지루하면 안 하게 되잖아요. 게임도 재밌어요. 더 오래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게임적인 요소를 이제 이 재활치료 어떤 솔루션에 반영을 해서요. 이 실제 환자들이 조금은 더 손쉽게 그리고 더 재미있게 자주 이제 재활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졸중 환자뿐만 아니라 또 그와 유사하게 이렇게 재활이 필요한 어떤 분들, 환자들을 위한 이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형태의 솔루션을 순차적으로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회사입니다. 또 에누마라는 회사는 이제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에누마라는 회사는 기본적으로 교육용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회사예요. 모바일이나 이제 태블릿을 통해서 접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들을 만들고 있는데 이 회사의 목적은 본인이 좀 발달 측면에 장애가 있든 또는 없든 내가 좀 선진국에서 태어났든 이런 교육적인 환경이 좀 열악한 좀 저개발국가 아프리카의 탄자니아 같은 나라에서 태어났든 상관없이 그 누구나 어떤 아이들이라도 누구나 기초적인 수준의 학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애플리케이션을 게임하듯이 하다 보면 기본적인 산수라든지 기본적인 영어라든지 예를 들어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스와힐리어 같은 그 나라의 어떤 지역 언어를 자연스럽게 자기 속도에 맞춰서 배울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디자인함으로써 이제 그런 학생들에게 또 그 학생들의 학부모들에게 훨씬 더 나은 교육적인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레오페트나 또 에누마 같은 경우는 정말 본인의 제품과 서비스의 어떤 기술적인 어떤 새로운 접근을 통해서 또 더 많은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소개해드린 세계 소셜벤처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께서 접해봤을 이런 사회적으로 멋진 비즈니스를 하는 곳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은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회사의 존재 이유가 단순히 수익을 창출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 존재 이유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다만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어떤 비즈니스라는 형태 그릇을 통해서 그 사회적인 문제에 접근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기존에 어떤 잘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에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비즈니스 모델의 측면이든 또 사업을 하는 프로세스 그 과정상의 측면이든 또는 정말 기술 그 자체 측면이든 여러 가지 지점에서 어떤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내므로써 기존에 불가능했던 어떤 부분을 해결해 나가고 있는 회사들이 소셜벤처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첫 표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셜벤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함께 크게 이해를 하려면 사실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생태계에 대해서 함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준비해봤습니다. 그 사례로서 성수동의 최근 소셜벤처벨리라는 이름으로 이런 소셜벤처들이 함께 모여서 일하는 어떤 하나의 어떤 지역적인 클러스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걸 하나하나 보시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임팩트 에코 시스템이라는 말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나무가 모여서 숲이 이루고 그 안에 다양한 동식물 생태계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어떤 임팩트를 만들어낸다는 어떤 큰 대의적인 목적에 의해서 직간접적으로 협력하는 그런 하나의 생태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성수동에 만들어지고 있는 이 생태계는 앞서 말씀드렸던 회사들과 같이 이렇게 비즈니스로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소셜벤처들이 커뮤니티를 이루고 그 커뮤니티가 가장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 커뮤니티 소셜벤처들을 구심점으로 해서 정부와 성동구청을 포함한 지자체 그리고 한양대 이런 교육기관들 그리고 다양한 멘토 프로보노 그리고 저희 루트 임팩트 같은 지원기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이 소셜벤처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커뮤니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이게 지도인데요. 저희가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형성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지난 4년간 200여 개가 넘는 뭐 이제 250개 가까이 되는 소셜벤처들이 이 성수동이라고 하는 어떤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뭐 아실 수도 있을 그리고 제가 앞서 소개했던 그런 회사들이 이렇게 영리 또는 비영리 단체의 형태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루트 임팩트를 포함해서 이들을 지원하거나 이들에 투자를 해서 더 지속가능한 성장을 돕고 있는 지원기관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소셜벤처들과 다양한 지원기관들이 생태계를 만들어가면서 그 안에서 소셜벤처들이 더 협력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틀이 지난 4년간 만들어졌고요. 이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계실 텐데 앞으로 또 이 생태계가 어떻게 달라질지 한번 같이 주목해 보시고 또 때로는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이 방송을 보고 계실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대학생이시다 보니까 또는 대학생이 아니시더라도 이 분야에 이제 조금은 관심이 가지고 계신 분들일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누구나 체인지 메이커가 될 수 있는데 나는 조금 더 특별하게 내 직업적으로 우리 사회에 좀 기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앞서서 한 저는 한 6년 정도 좀 넘게 일을 했는데요. 그 6년 동안 일하면서 느꼈던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게 혹시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제가 직접 해보니 좋더라고요. 일단 정말 의미 있는 어떤 일을 하고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 많은 오래된 지혜들이 얘기하잖아요. 정말 행복한 길이라고 제가 직접 경험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런 소셜벤처들이나 이들 지원기관들이 조금 더 좋은 워크, 라이프벨, 요새 줄여서 워라벨이라고 하죠. 그런 워라벨 측면에서 훨씬 더 나은 좀 근무 환경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출퇴근도 좀 유연한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일을 함에 있어서도 소위 말하는 큰 회사나 소위 말하는 관료제적인 회사에 비해서는 훨씬 더 수평적인 구조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특히 이제 요즘 세대가 추구하는 가치와 잘 맞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이런 걸 중시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더 제가 특별히 되게 좋아하는 어떤 이 일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분야가 이제 막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다 보니까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달리 말하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아직 안 하고 있거든요. 다 여력이 안 돼서. 정말 하고 싶은 일들을 직접 정의해보고 한번 도전해보고 뭐 안 되면 또 다시 시작해보고 이런 것들이 되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단지 주어진 일을 좀 짜여진 체계 안에서 주어진 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는 내가 조금 더 자유롭게 해보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일로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사실은 되게 좋은 분야이고 또 그런 거에 잘 맞는 회사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살고 싶으신 분. 그리고 좀 일과 삶의 균형. 자기 시간에 대해서 자기가 좀 주도권을 가지고 싶으신 분. 그러면서도 뭔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가는데 어떤 재미와 좀 그런 즐거움을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좋은 얘기만 하면 너무 안 믿으실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또 겪었던 어려움들도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이 분야는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앞으로는 점점 더 나아질 거라고 믿고 있어요. 실제로 성공하는 소셜벤처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런 직업군에 비해서 아직은 돈을 많이 벌기가 쉽지는 않다. 그거는 인정하고 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런 스타트업이면 다 마찬가지인데 작은 조직은 사실 누가 누구를 가르쳐 주시는 여력이 많지는 않아요. 다들 적은 일손으로 많은 일들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하면서 성장하실 수 있어야 사실 이런 회사들에서 더 잘 맞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어쨌든 내 주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선택하지 않은 또는 아예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길을 걷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외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세 가지 단점들이 저는 지금까지 겪었지만 그래도 이런 단점들이 그래도 나는 견뎌낼 수 있는 부분이야 또는 내가 좀 덜 신경 쓰는 부분이야 라는 분들이라면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리고 충분히 잘 해내실 수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대학을 졸업하고 경영학을 전공했는데 일반 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년 남짓 지난 시점에서 제 다음 커리어를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갈래로 고민을 하던 끝에 제가 새롭게 저 스스로에 대해서 발견했던 부분은 이거였어요. 내가 예전에 특히 대학생 때 시절을 좀 돌아보니까 언제 내가 가장 정말 순수하게 즐겁게 시간을 보냈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 일들의 좀 크든 작든 그 일들의 공통점이 내가 좀 의미 있는 일을 한다고 내 스스로 말할 수 있을 때 생각할 수 있을 때 확실히 내가 훨씬 더 정말 열정을 다해서 뭔가 몰입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첫 직장에서 두 번째 다음 커리어를 고민할 때 제가 중요하게 새롭게 추가한 질문이 바로 이거였어요. 내가 정말 의미 있다고 여길 수 있는 일 즉 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지점이 무엇일까 나는 그 지점에서 나는 어떻게 쓰일 수 있는 사람일까 나는 고민을 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진로에 대해서 고민할 때 이 왼쪽에 두 가지 질문을 많이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인가 좋아할 수 있는 일인가 그런데 내가 그거 잘할 수 있는 거 맞나 또는 노력하면 잘할 수 있는 일 맞나 사실 이 두 가지 질문을 놓고 많이 고민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여러분에게 여기에 한 가지 질문을 더 추가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마치 저 두 가지 질문 충족시키는 것도 어려운데 질문 하나 더 추가하면 사실 더 찾기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사실은 직관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고요. 그런데 마치 이게 카메라에 렌즈 초점 잡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런 새로운 질문 하나가 추가가 되니까 사실 내가 지향해야 되는 초점이 더 선명해지고 더 뚜렷해지고 더 잘 잡히는 어떤 그런 경험을 제가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이제 앞으로 사회에서 다양한 일들을 하실 텐데요. 그런 커리어를 고려함에 있어서 나 안의 관점도 중요하지만 나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 세상과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본인의 어떤 커리어를 설계해 보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30분이라는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